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구호선과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 능력 주변에서 복싱령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2천 7백만 원에서 5억 7천 4백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복층이라 공간 활용도까지 생각해서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지하철 노선이 정말 매력했어요. 구호선과 신분당선 바로 근처라고요. 요즘은 오피스텔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무실 위주로 처음에 탄생한 건 그렇게 오피스텔이 탄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삼성동 아파트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오피스텔은 자금이 조금 용이하게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요. 구호선과 분당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금노선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위치는 선정능력. 선정능력에서 초역세권 도보 2분거리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또 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임차인이 찾아올 수 있는 주거와 사무실을 두 가지의 활용도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정능력은 바로 삼성역 대단히 큰 업무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직장 근처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희소 가치가 있고 오피스텔이 더군다나 복층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이뿐 아니라 삼성역뿐 아니라 잠실도 가까이에 있고 또 위에 위쪽으로 다리만 건너면 강북도 이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사방, 팔방 어디든지 이동하기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곳에는 우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처로 많이 찾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해야 그만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치는 이곳에 있지만 옆에 정보사부지 안 나와 있죠. 정보사부지 개발이나 롯데칠성 개발,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국제기록복합지구라든지 삼성동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이제 양재 쪽으로 보면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도 있고 또 수소역세권 개발이 지금 드러나진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문정법조단지도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임차인들이 거의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아주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투자해도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강남은 생활 인프라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생활 인프라는 다 생략을 했는데 교통 좋고 교육 좋고 뭐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분들 관공사라든지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1.5룸 복층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권의 오피스텔이니까요. 내가 좀 살기에도 혹은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강남권이니만큼 개발 호재 정말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기대되는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디든지 개발 호재가 있어야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상하시면 개발 호재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 호재로 보면 가장 강남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 소식이 들려오죠. 그만큼 현대자동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시발점으로 옆에 코엑스나 영동대로 지하와 개발, 업무단지, 잠실 마이스, 탄천, 수변, 문화공원까지 잠실 운동장 또 리모델링이나 개발 사업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큰 개발 사업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일자리가 120만 정도가 창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은 많아지는데 거주할 곳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영동대로 지하와 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 6층으로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KTX나 GTX, AC, D노선 이쪽으로 다 오고요. 위례신사선이라든지 2호선, 9호선 각각에 다 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앞으로의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 되면서 위로는 이렇게 광장이 넓은 광장으로 이루어지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핫한 개발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최고의 높이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대들 하고 있죠. 일단은 제일 큰 높이의 건물도 있지만 바로 옆에 호텔이라든지 전시시설, 호텔 전시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개발만 해도 여기에 직장인들이 한 6만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유입은 점점 많아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르네상스 호텔 올해 바로 완공이 됩니다. 르네상스 호텔이 37층 숙박과 업무시설 35층으로 이루어져서 이곳 두 동만 해도 7천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만큼 주거시설은 자꾸자꾸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조금 옆으로 가면 서초동의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삼성보다 1.7배에 달하는 아주 넓고 높게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유입은 또 많이 생기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큰 업무 단지가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이제 교통도 이렇게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하로 지하화로 해서 급행까지 해서 상행 하행 해서 교통은 원활하게 하면서 위에는 공원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서울로 개발되면서 강남의 그 많은 인프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삼성동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교통 코제까지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지금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1.5룸 복층용 오피스텔 과연 지금 시세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저걸 안 했는데 교통 호재 조금 남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GTX, AC, D 노선이 지금 삼성동으로 다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유입이 인구 유입이 많이 몰리는 곳 이 교통 삼성동만 해도 한 60만 이상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교통 호재로 위례 신사선, 신사동에서 위례까지 또 강남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편리해지고요. 뭐 KTX 북부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더 좋아지고 계속 발전하는 강남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예상 시세를 보면 지금 매매 시세는 4억 2,700만에서 5억 7,4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한 내년 7월 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 금액은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세 시세, 예상 시세가 3억 5천에서 4억 5천 예상하고요. 실 투자 금액은 1억 2,2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면 삼성동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에서 월 14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 60% 이상 활용을 하시면 실 투자 금액은 한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삼성동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